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기근이 심해지고 남은 식량이 떨어지는 것이 축복일까? 이 질문 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 아들 시무원이 이집트의 감옥의 인질로 붙잡혀 있지만 아들들이 구해온 식량으로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시무원을 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일까요? 왜 야곱은 시무원을 구하는 일에 소극적인 것일까요? 아들이 붙잡혀 있는데 밥이 입으로 넘어갔을까요? 이런 질문들 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밥을 먹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식이 붙잡혀 있고 막내 아들을 험한 곳으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아버지 야곱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되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밥을 먹고 있고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는 시무원을 생각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야곱 가족은 1년을 버틸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을 버텼습니다. 그냥 버틴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버티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가진 식량을 믿고 버티는 것보다 빨리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가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식량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버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1년치 식량이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것이라는 나의 기대와 소망이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근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은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기근이 심해지고 남은 식량이 떨어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기근이 심해지고 남은 식량이 다 떨어져야 억지로라도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 가족은 이집트로 내려가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을 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야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수 있고 평생 식량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졌고 식량은 다 떨어졌지만 문제는 베냐민입니다. 식량을 구하고 감옥에 있는 시무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늦둥이인 막내 베냐민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을 견디게 한 힘이 베냐민입니다. 하지만 식량이 떨어져 모든 가족이 죽게 될 상황에서 야곱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보내야 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내 아들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말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고백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아들이 살고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며 자식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깁니다. 바로 포기는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어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포기할 때 잃었던 아들 요셉을 되찾고 심원과 베냐민을 구하고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먹을 식량이 떨어져가는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면 내가 할 일은 나에게 남은 식량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맡겨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식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